세라센과 함께하는 바로 써먹는 Grammar, 오늘은 조동사 2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문법사항 can 살펴보실게요.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능력이나 가능성을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그림 속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너 자전거 탈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Can you ride a bike? 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림, 환자가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뭔가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하게 물어볼 때 Can you help me?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대화문 보면서 문법사항 살펴보실게요. 엄마가 물어보네요. Do you want to listen to music? 음악 듣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가 I want to listen to a story. 저는 스토리 듣고 싶어요. 보통 책이나 영어책 등에 CD 등이 붙어있죠. What do you want? 뭐를 원하는데? 뭐 듣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치키치키 붐붐 치키치키 붐붐이라는 영어 동화책을 말하는 거죠. Is that what you want? 엄마가 책을 들고서 이게 네가 원하는 그 책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Yes, please. 네, 맞아요. 네, 그거 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에게 무언가 물어볼 때 일반 동사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Do 가 앞에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서 Do you want to listen to music?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Do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는 문장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question, 질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인 문장 먹는다, 입는다, 잔다, 만든다 이렇게 일반적인 동사들의 의문문을 만들 때 두가 제일 앞에 나와서 Do you like baseball? 너 야구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혹은 바나나 좋아하니? Do you like banana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여기에서 What do you do? 뒤에 나오는 Do는 무엇뭇을 하다 일반적인 동사 Do예요. 그런데 일반 동사 Do의 의문문을 만들 때도 앞에 주어, 동사 Do 써서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Negatives, 부정문이에요. 일반적인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로 나와 있는 문장들인데 일반 동사를 나는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I like basketball. 난 농구 좋아해. 누군가 말했는데 난 근데 농구 안 좋아해. 라고 부정하고 싶으면 일반 동사 앞에 Don't 써서 I don't like basketball.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혹은 그 여자, 그 남자라고 하면 She doesn't like basketball. He doesn't like basketball.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혹은 명령문으로 Don't do that. 뭐뭐 하지 말아라. 제일 앞에 부정적인 의미로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명령문이니까 앞쪽에 You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너 이거 하지마. You don't do that. 너 그거 하지마. 인데 You를 생략해서 Don't do that.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고 문장 자체만 보면 어,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You do look funny. 어, do도 있고 look도 있어요. 왜 동사가 두 개지요? 여기에서 do는 뒤쪽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 look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 너 되게 웃겨. 그렇게 말할 때 You look funny. 그런데 너 진짜 웃겨. 라고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You do look funny. 라고 강조하는 용법에 d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말했어요. 사랑해.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해. I love you. 그랬는데 아이가 어, 난 근데 진짜 진짜 사랑해요. I do love you. 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해볼 때 do를 이용해서 정말 이라는 거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I love you. 엄마가 사랑해. 진짜 진짜 사랑해. I do love you. 라고 강조하는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략할 수 있는 표현. 문장에 있는 앞쪽에 있는 것들을 다 또 반복해서 말하기가 귀찮을 때 영어에서 간단하게 앞쪽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받아서 do 라고 한꺼번에 생략해서 바로 문장을 정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He doesn't love you. But I do. 그 남자는 너를 안 사랑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앞쪽에 있었던 love you. 를 반복해서 쓰기가 조금 그럴 때 바로 그냥 축약해서 do 를 쓰는 거죠. He doesn't love you. But I love you. 그래서 I love you 대신에 But I do. 간략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혹은 That looks good. 그거 괜찮아 보인다. 그거 좋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Yes. It looks good. 좋아 보여. 라고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간단하게 영어에서 Yes. It does. 로 말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it이 3인층 대명사이기 때문에 do 대신에 does가 사용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보면서 문장 만들어 보실게요. 어떤 여자가 소개팅을 나가거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멋지게 차려입고 나왔네요. 너 오늘 되게 멋져 보인다. You look nice today. 너 오늘 되게 멋져 보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진짜? 나 진짜 멋져 보여? 나 진짜 멋져 보이는 거 맞아? 라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 너 진짜 멋져 보여. You do look nice today. 너 진짜 멋져 보여. 다 재차 반복해서 말해줄 때 do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숙제를 했는데 숙제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나 봐요. 저 어제 숙제 했어요. 숙제를 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did my homework yesterday. 어제 숙제 했어요. 그런데 깜빡이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 진짜 어제 숙제 했다니까요.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싶으면 I did do my homework yesterday.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do는 일반적인 동사 뭐 뭐 하다 do의 과거형 뭐 뭣을 했다 라는 did고요. 그리고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앞쪽에 do를 넣어야 되는데 과거형이니까 두 번째 문장에는 did 그리고 조동사 d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두 번째에 있는 뭐 뭐 숙제를 했다 라는 두는 동사 원형 이용해서 I did do my homework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 보이네요. 아우 냄새 너무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 it smells bad. it은 3인칭 단수 나 아니고 너 아니고 하나일 때 혹은 한 사람일 때 3인칭 단수는 일반 동사 끝에 s 붙죠. 그래서 smells it smells bad. 냄새가 나빠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어 진짜 냄새 안 좋으네요. 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 it does smell bad. it does smell bad. 라고 할 수 있겠죠. it은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니라 does를 썼고요. 그 does 뒤에는 동사 원형 smell 동사 원형이 사용됐습니다. it does smell bad. 이번에는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이 맥주를 권하고 다른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사양하는 듯한 그림이 보이네요. 너 술 한잔 할래? 맥주 한잔 할래? 라고 할 때 do you want a be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do you 생략해서 want a beer? 맥주 한잔 할래? 라고 했더니 sorry I don't drink. 저 안 마셔요. 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 don't 를 이용할 수 있겠죠. 원래 beer 맥주는 카운터블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음료수라든지 물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말할 때 a beer 라고 하면 a bottle of beer 맥주 한 병 two beers 맥주 두 병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I had two beers 그러면은 나는 맥주를 두 병 마셨다 이런 느낌입니다. want a beer? 맥주 한 병 할래? 맥주 한 잔 할래? 그랬더니 sorry I don't drink 미안해요. 난 안 마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입니다. 사진 속에 약간 무서워 보이는 엄마 혹은 선생님이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손가락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혹은 뭐뭐 했니? 라고 추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웠던 do 이용해서 don't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하는 명령문을 만들어본다던가 혹은 의문문 혹은 부정문 만들어볼 수 있겠죠. 오늘의 문장 나만의 영어 표현 만들면서 오늘도 영어 연습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